안녕하세요 금일은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 발주 계획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6척의 렌즈 이중연료 추진 자동차 운반선을 발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6척 발주의 총 투자 규모는 1조 275억 원, 달러로 7억 5천만 달러 수준이며 이것은 환율 달러당 1,37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투자기간의 시작일은 2024년 4월 25일, 이사회결의일, 임역, 종료일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향후 경영 환경의 변화 및 내부 진행 일정에 따라 투자금액, 투자기간 등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2024년 4월 25일 신규 투자 관련 공시를 하였습니다 발주하는 선박의 규모는 자동차만 800대를 싣고 갈 수 있는 만 800CU 급의 렌즈 이중연료 추진 선박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중장기적 선대 운영을 안정화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회사는 2045년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2023년에도 약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PCTC 12척을 들여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12척 선박 모두는 자체 발주하여 선박을 소유하는 형태가 아닌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2024년 1분기 현재 81척의 자동차 운반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 자동차 운반선 선대의 60%를 용선하는 비중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선사들이 용선비용 증가로 자체 선박 보유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현대글로비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체 보유 선박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선대 구성이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자체 보유 선박 규모를 늘리고 전체 선대 규모의 경우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27년 전체 자동차 운반선 선대 규모를 81척에서 110척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부품 및 자동차 운반선 물동량 증가 수혜를 자동차 운반선 선대 부족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입니다 공급 선박은 부족한데 물동량은 늘면서 PCT의 하루 용선료는 2022년 2만 5,583달러에서 2023년 7만 2,167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용선료 상승으로 선대 규모를 적기에 확대하지 못하여 고객사의 물량을 컨테이너로 운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은 상대적으로 PCTC보다 저렴하지만 선적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의 선박 투자는 향후 자동차 운반선 시황이 지속될지 감소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은 유럽 및 미주 지역을 운항하기 위한 필수로 선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선박 발주의 수혜는 한국조선소가 수주한다면 HT 현대미포가 될 것이며 최근 동향을 보면 선가 경쟁력이 높은 중국조선소가 수주할 가능성은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